자 이번 시간은 2021년 제2회 연력화 기출문제 불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21번 냉매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 요건 이것으로 거리가 먼게 어떤 것이냐 자 1번 보면 증발 잡렬이 작아야 한다고 했어요 커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증발 잡렬이 작다 크다 해서 크다고 하면 적은 양의 냉매로다가 적은 양의 냉매를 증발시켜도요 바로 냉동작용이 크게 되기 때문에 증발 잡렬이 커야 되는 것이죠 가령 암모니아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증발 잡렬이 커요 그래서 대형 냉장고 라든지 아니면 재빙 장치 이런데 사용되고 있다 뭐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발 잡렬은 작아야 한다가 아니라 바로 커야 한다 이게 돼야 하는 것이에요 거리가 먼 것으로 해서 1번이 정답 그리고 화학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임계 온도 높아야 돼요 그리고 증발 온도에서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22번 보시겠습니다 자 21번은 이제 했는데 22번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보면은 2번의 차 문제를 보면은 한번 보시면 24번 24번이 아니다 23번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 싶은 문제가 23번이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어요 23번이 어려웠고 그리고 38번이 어려운 정도였어요 과락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일부 분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고요 22번 다시 들어갈게요 20도씨의 물 10kg을 대기압에서 100도씨의 수증기로 완전히 증발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은 몇 킬로줄이냐 묻고 있어요 자 물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20도씨 이고요 20도씨의 물 얘가 이제 그 100도씨가 되면서 물의 상태죠 그리고 이 100도씨 똑같이 100도씨 요건 이제 이코로 변화가 없을 때 100도씨의 물이 증기 수증기로 된다 이렇게 두 개의 과정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20도씨의 물이 뜨거워져가지고 100도씨의 물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상태 변화 없다 변화가 없고 온도만 상태는 같고 현재 그대로 현재 그래서 이걸 현열 현열 개념이죠 온도만 변화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현열 개념이면 얘는 비열 비열하고 온도 변화만 고려하면 된거죠 온도 변화 비열에다가 온도의 변화 온도차 요거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그 얼마는 양이지 해서 질량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선 m, c, 델타, t 이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 또 어떤거죠 요 물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수증기가 됐다 라는 것은 뭐죠 상태 변화 상태변화 어떻게 됐어요 물이 수증기였잖아요 물이 수증기에 대한 상태변화만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태변화 없고 온도변화 있는 거였잖아요 여기서는 상태변화 없고 상태변화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태변화가 없고 온도변화만 한 거 물의 수증기는 상태만 변화하고 온도는 같죠 온도 변화는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상태변화 대한 것 그래서 이거는 잡렬 잡렬량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잡렬량 잡렬은 감마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질량을 곱해주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현열량 Q는 현열량을 센서티브 히트니까 QS로 표시하고 잡렬량은 레이턴트 히트니까 L로 표시를 해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QS 현열량은 어떻게 했냐 M M이 얼마입니까 10 M 그 다음에 이 물 평균비와 4.2 곱하기 델타 T가 얼마죠 100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빼기 2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잡렬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M10 곱하기 감열 잡렬이 어떻게 22 2250 그렇죠 여기 보면 증발 량은 2257로 돼 있네 2257 2257 그래서 이거 계산한거에다가 이거 계산한거를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어떻게 했나 보냐 하면 3360 나오고요 뒤에거는 얼마 나오냐 하면 22 10 곱하기 225 70 이렇게 나오죠 예 계산하거를 도해줘요 하면은 25 930 25 930 킬러줄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있네요 3번 정답 찾으시면 된다 이런 문제죠 2 3 5 5 6 6